4월 24일 4월 24일 토요일 오늘은 형의 결혼식이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는데다 형 심부름까지 하느라 결혼식에 늦어서 혹시 서무... 무슨 일이에요? 삼촌 무슨 일 생긴 거죠? 아니요,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금방 올 거예요 어떻게 됐어? 찾았어 찾긴 찾았는데 최진철이 그새 향을 썼어 뭐? 5분 정도인데 5분 동안 가서 뭐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심상치가 않아 너 20년 전 오늘 내가 형 결혼식 전에 어디 들렀다 왔는지 알아? 뭐? 그날이 형 결혼식이었는데 식이 12시였어 지금이 11시 넘었는데 일기장에 형 심부름 때문에 결혼식이 늦었다고 써있다고 근데 무슨 심부름이었는지 어딜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 너 혹시 알아? 몰라 그것까지 어떻게 내가 기억해 너도 모르는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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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 말 좀 묻자 네 학생 혹시 명진고등학교 3학년 박선우 아니야? 맞는데요 맞는데요 누구세요? 맞어? 어이쿠 제대로 찾았네 정우 형이 심부름이면 정우 형이 기억할 텐데 형이 없어서 어떡하냐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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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세요? 보세요 선우야 선우야 무슨 일이야 인마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디서 죽는지 모르겠어 내가 곧 성수를 죽을 것 같은데 내가remlin